2. 돈은 현금으로 잘 챙겼지? 딱 1주일! 이제까지 싹 다 갚습니다! 잠깐 아직 도와줘.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게요. 넌 내 얼굴이라서 네 얼굴 안 보여? 네가 문제 쳤다? 이제 쟤가 어떤 화두를 잡은 거야, 이거? 형님 마음 놓은 거 아니었어? 형님이 어렵지, 저한테는 쉬워. 진짜 돌로 갈 수 있어요! 우리한테 하니까 버릇이 없네! 한 번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. 그게 네 부모라도. 또 다른 방법으로 잘 챙겨주신 것 같다. 그는 남새들을 위한 음식으로 찾고 있었던 것 같다. 그는 남새들을 위한 음식은요. 그는 남새들을 위한 음식을 보다는지 않았다.